아 펀덜 하푸은 사용방법 요거 이렇게 하면 되나 차가 움직이지는 않네 제자리에서 해야 되네 오 이게 뭐야 야 이거는 거의 어 그 저 저기 날아가는 작사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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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가족 surface me 미션을 하려고 하겠습니다 뒤에 누가 오는데요 제는 썬더 써볼까 어떻게 되나 후춤참아서 아니야 뒤에서 쓰자 오오오 한방에 부서져 아껴 써야겠다 이 아르라이 요술봉 아껴 써야 될것같에 이런건 남발하면 좋네요 한방에 부서지네요 우와 저거 좀 그 애들한테 둘러싸여 있을 때 그 두 대 이상 차가 두 대 이상이면 반드시 그 예를 들어 이제 한 번 정도는 써도 될 것 같은데 상황을 봐가면서 차용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아 좋네 저 열기구는 내가 저건 내가 했지 알라와 크바 그리파가 저기 있는데 아우 얘네 다 상대 1,2,1 해야 되나 아 한 대만 왔네 가게 어차피 가는 길이네 아 쟤네 내가 상대하려면 무기를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뭐 템 있나? 템 없네요 아 뭐야 너는 너네 뭔데 아 근데 작살 쓰기 아깝다 아깝네 그 LLC 그만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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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야 꺼져 물 이따가 뜯고 이제 바로 메인미션 하러 갈께요 나머지 다 생략하고 hum 닿았네 쩌우우우 후우 차가 점점 느려진다 아 모래때문에 느려졌구나 들어가자 여기 내가 왔던 곳인가 언더 디스커벌 아 여기 내가 한번도 온 적이 없는 곳이구나 드라이브 인투 데드밸런스 데드밸런스 통행 아 그 길 요거 작살 하푼 레벨 3 하푼 레벨 2 인데 아니면요 하푼 레벨 3 를 올려놓을 하어보수 봐 이거 너무 비싼데 얘네 업그레이드를 좀 해야되지않나 그렇지 업그레이드를 해놓자 300스크립? 아 지금 이거 아까 다 초기화됐어 파이어 소스펜션 부스트 아 돈없어 아껴야 돼 아 림 이거 보더스파익스 아 이건 하지 말고 돈이 좀 더 모이면 합시다 하푼 아 이거 또 모이면 하자 썬더하푼도 그렇고 불..립고 어 이거 뭐지? 어 됐고 색깔.. 남자는 핑크와 블루지 카바디? 이거 뭐야 오오 이거 괜찮다 어 좋아 업그레이드 차 이제 했어 이거 레벨 안 돼 그럼 부시면 돼요 어 어? 안 돼? 어 잠깐만 하푼 레벨이 쓰리가 아까 까지만 하푼 레벨 쓰리였는데 내가 뭘 조정을 못하고 있나 하푼 레벨 아 이걸 잠깐만 하푼 레벨이 왜 아까 3이었는데 왜 내려갔지? 내가 뭘 안 해주나 음 크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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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응 잠깐만 지금 뭔가 엑셀레이션도 그렇고 디펜스 아 디펜스가 떨어지네 그럼 여기 못 들어가는건가 지금? 어떡하지? 아니면 요거 되나? 해볼까요? 어어 데미지가 들어가네 아 근데 저거 아꼈어야될거같은데 전격하푼 요거 요거 한번만 더 됐다 아 그냥 이런데는 써줘야지 뭐야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아니 이거 아 디스토로 저거 파괴하라고? 어어 야야야 파괴했네 저걸 파괴했어 잠깐만 어 잠깐만 어어 노노노노노 내려내려 애들이 너무많이와 너네 다 내려 다 내려 다 내려 내려내려 그렇지 잘했어 차에서 내리기 하는게 진짜 기술이지 이렇게 차에서 내리기 함으로써 다른차가 왔을때 얘네가 이제 커버를 해주는거죠 열심히 고쳐 차 또 온다 잠깐만 야 하푼 들어봐 그렇지 됐고 저거 위에꺼 아 뒤에서 또 오네요 아 빨리가자 됐어 파기했고 저기 또 있어 어 이거 어떻게하지 잠깐만 어 야 노노노노노노 이거 고쳐야돼 잠깐만 고쳐야돼요 스나이퍼 라이프를 맞지 않는 범인에 가서 여기 있으면 안 맞을 것 같은데? 아잇잣나 그러면 이렇게 하자 여기 안에 들어가자 여기 안에 들어가면 안 맞겠지 그렇지 그래 머리를 써야 돼 사람이 내려 내려 아잇잇 짜식아 오우! 발로 고추짓기 짱이구요 피먹자 일단 자 고쳤지? 아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애들을 이제 스나이퍼 라이플 스나...저격수 피하고 애들을 이제 차에서 내리게 할 속셈으로 이리로 왔어요 자 저 스나이퍼부터 일단 처리하는게 좋겠어요 와리가리좀 해주고 자 제 위에 나이스 됐어요 내려 스나이퍼도 안 나타나겠지 스나이퍼도 안 나타나겠지 하나도 안 맞았어 응 큰 데도 안 맞았어 오오 오오오오오오오어우 오우 찔러 부졌어 칼로 아 뒤에서 잡혔을 때 칼로 찍는 그런 기능이 있구나 얘네들 왜 템을 안주냐 좋아 재밌네요 여기 지금 여기를 폭파하려면 내가 봤을 때는 요거를 떨어뜨려가지고 여기를 어떻게 해야 돼? 여기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려나 직접 올라가서 하는게 나을거 같은데 아 못올라가는구나 뭐야 어 누가한거야 내가 안했는데 지가 알아서 터졌어 문제는 저걸 아 이렇게 한번씩 다 해볼까 아니면은 아 샷건으로 쓸까 해보자 가까이 가서 아니야 그냥 썬드하플쓰자 그렇지 좋지 스토리 미션 컴플릿 블랙매직 이번엔 블랙매직이었네 저건 알지 블랙매직 재밌었어 아주 어 얘 뭐야 놀래 그치 거기 거기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도망가지마 도망가지마 도망가지마라이 도망가지마라 어디 도망가냐 자 넌 내가 끝까지 찾아야지 죽을거야 내가 끝까지 쫓아간다고 그랬지 하하하하 자 스크랩 얼마나 모았어 아직 679 기름이 꽉 찼네 근데 뒤에 기름통 내가 여분으로 갖고다닌 그 캔틴이 보이지 않네요 자 여기서 내가 여길 들어가서 이거 먹고 차들 다 파괴해버렸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좀 별로 없으니까 이제는 뭘 해야되냐면 헥 저기까지 가야돼 몰따 좋아 다음 영상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